학교폭력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천안모 고등학교 김모 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이 놓아둔 꽃이 폐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숨진 김 군을 추모하기 위해 천안모 고등학교 경비실 앞에 둔 국화 꽃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, 누리꾼들은 어제가 김 군의 생일이라며 학교 측 조치를 비판했습니다. 학교 측은 배움터 지킴이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항의 전화를 받고 꽃을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.